지금 세계는 세련된 다양한 헤어스타일 열풍 정수리 볼륨은 기본, 스트레이트, 웨이브까지 이제 손재주가 없어도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성형이 아닌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매력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예쁜 헤어스타일의 비결은 바로 혁신적이고 놀라운 글래머 크리스토입니다 스트레이트기와 헤어롤 기능을 모두 가진 글래머 크리스토이 여러분의 머리를 곱게 펴주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동시에 드립니다 글래머 크리스토은 신개념의 헤어스타일링 도구입니다 글래머 크리스토은 두 번 구운 도제 세라믹 코팅 원형 열판이 360도 회전하면서 머리를 펴주고 두 줄의 핏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빗어내립니다 이제 거칠고 푸석한 머리도 글래머 크리스탈만 통과하면 찰랑찰랑 실크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웨이브만 되는 헤어 도구와 달리 글래머 크리스토은 풍성하고 우아한 웨이브는 물론 힘없는 앞머리를 생기있게 축 처진 정수리 부분에 큰 볼륨을 바깥 마름으로 생동감 있는 굵은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개념의 글래머 크리스탈은 원형 열판이 회전하면서 머리를 탄력있고 자연스럽게 말아주기도 하고 꼬불꼬불한 머리도 찰랑거리는 머리로 쭉 펴드립니다 또한 글래머 크리스탈은 왼쪽과 오른쪽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여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꼬불꼬불 엉킨 곱슬머리를 펼 때 여성스러운 우아하고 풍성한 웨이브를 만들 때 거칠고 힘없는 머리에도 윤기와 생기를 더해드립니다 이제 글래머 크리스탈 하나면 손재주가 없어도 내추럴 웨이브, 볼륨, 스트레이트, 바깥 마름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글래머 크리스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분은 머리가 평평한데다가 머리카락은 가늘고 힘이 없죠 자, 탄력있는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글래머 크리스탈로 이렇게 머리를 말아서 하나, 둘, 셋!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초만 통과하면 머리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탄력있는 웨이브를 만들어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혼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엔 정수리 부분에 큰 볼륨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글래머 크리스탈을 머리 끝에 두고 돌아가는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글래머 크리스탈이 지나가면서 거친 머리에 윤이 나고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겨주면 자, 보십시오 자연스럽고 굵은 컬이 생겼습니다 와, 정수리 쭉 머리가 늘 어려웠는데 정말 대단해요 이제 누구나 볼륨 있는 정수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두피 가까운 곳을 잡고 내려주면 자, 부드러운 감촉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푸석한 곱슬머리가 사라지고 매끄러운 머릿결로 변했습니다 발렌틴,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찰랑거리는 실크 같은 머리가 보이시나요? 이 놀라운 차이 직접 경험해보세요 글래머 크리스탈은 신개념의 헤어스타일링 도구입니다 글래머 크리스탈은 두 번 구운 도제 세라믹 코팅 원형 열판이 360도 회전하면서 머리를 펴주고 두 줄의 빗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빗어내립니다 꼬불꼬불 엉킨 곱슬머리를 펼 때 여성스러운 우아하고 풍성한 웨이브를 만들 때 거칠고 힘없는 머리에도 윤기와 생기를 더해드립니다 이제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매력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글래머 크리스탈 하나면 손재주가 없어도 내추럴 웨이브, 볼륨, 스트레이트, 바깥 마름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글래머 크리스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글래머 크리스탈